도움미다운다운다운 안녕 나 민주야 알고 있지? 여기 카페 너무 예쁘다 아까 마신 오미자차도 너무 맛있었어 되게 잘 돼 있는 거 같아 도자기를 만들고 와서 그런가 도자기가 계속 보이네 분위기가 진짜 좋은 거 같아 문경도 생각보다 볼거리가 많다 그치 우리 되게 여러 군데 다녔잖아 속초도 가보고 여수도 가보고 벌써 세 번째 여행인데 넌 어디가 제일 좋았어? 나는 뽑기 힘든데 속초도 재밌었던 거 같아 그리고 문경 마음에 들어 여수도 아주 마음에 들어 속초는 일단 바닷가 진짜 오랜만에 갔었거든 그래서 바다를 같이 가는 게 너무 좋았었고 여수는 거기 거기서 갓김치 먹었잖아 그거 그거 너가 줘가지고 멤버들이랑 속초에서 라면 끓여서 위에 같이 얹어먹고 그랬거든 진짜 맛있었어 고마워 문경에서는 도자기 만드는 거 너무 좋은 거 같아 새로운 취미가 생길 수 있을 거 같아 그래서 서울에서 윤변이랑 같이 하러 가자고 얘기를 해놨거든 아무튼 고마워 덕분에 한동안 여행 진짜 못 다녔는데 덕분에 여행을 진짜 많이 다닌 거 같아 한국에도 좋은 곳이 정말 많더라고 종종 와야겠어 뭐야? 편집 쓴 거야? 잠깐만 감동이다 지금 읽어볼까? 앞에서 읽어봐도 괜찮겠어?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 읽어볼게 두 민주 재밌게 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지? 나는 네가 노는 모습 보는 게 제일 행복하거든 먹는 모습만 봐도 내가 다 배불러서 일주일은 굶어도 든든한 것 같고 놀러가서 신나게 노는 모습 보는 게 힘든 시기에 내 유일한 낙이었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언제든 함께라는 걸 잊지 말고 나는 네가 언제 무엇을 하든지 뒤에서 필요할 땐 있을 수 있는 내 인생이 제일 예쁜 책갈피가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 사랑해 뭐야? 너 글 진짜 잘 쓴다 내 인생이 제일 예쁜 책갈피가 되어줘서 고마워 고마워 내가 더 고마워 내가 열심히 먹는 동안 너무 굶었구나 진짜 여행 와서 먹은 기억밖에 없어 우리끼리 맨날 힘들다가 여행 가서 먹었던 얘기 하거든 그럼 그게 되게 좋더라고 앞으로도 맛있는 거 먹으러 많이 다니자 비록 세 번째 여행에 마지막 여행이 되었지만 앞으로 우리가 만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건 없어 정해지지 않았어 그치? 우리 그때 어디 갈지 잘 고민해보자 오늘도 즐거웠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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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